와 완전 잘해 뭐야 와 에임에 꽂힌거 아니야? 꾸덕 좋아요 유튜브영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우칠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두더지 게임 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야 지금 나오면 어떡해 자 여기 밑에 있는 한조들이 두더지고요 하나 둘 셋 게임 시작하는 순간 여기에 한 명씩 두더지가 튀어나옵니다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위도우에 어딨어? 어디갔어? 어 여걸로 상대방보다 빠르게 잡으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니게임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첫 번째로 두칠 대 두유 두유 대 두칠 먼저 붙어보도록 할게요 두유님 계단 위로 올라가세요 계단 위로 올라가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점프 헛 아악 아악 진짜 이런것 좀 그만해 이제 아악 아악 이제 조금 눈치채시다 안됐나요 자 다시 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유님 반칙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와주세요 빠셋 아 까비 예측샷 했는데 어 이게 맞추기 어려워 아악 와 한 마리 생존 두더지 한 마리 생존 빠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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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1킬 1킬 어 두유님 잘 쏘시네요 2킬 2킬 아 안돼 안돼 왜 안나와 두더지 왜 안나와 두더지 왜 안나와 뒤에 곧어났어 돈 먹었어 사장님 아악 사장님 여기 돈 먹었어 어 나 왔어 나이스 자 좋아 짠 아 까비 두유님 잘 쏘는데 나이스 아 좀 침착하게 써야되네 침착하게 침착하게 빠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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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형이 만졌고 침착하게 썼다가 안됐잖아요 아 반샷 어 반샷 와 완전 잘 쏘네 아 이거 두유님 와 씨 이거 지겠는데 끝이에요? 다 올라왔어? 아 끝이야? 자 여러분들 저는 두 명 잡았고 두유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잡았네요 아 두유님 좀 하시네요 꽤 하시네요 어 다섯 명도 하세요? 어 많이 잡았는데 자 여러분들 두 명 잡았어요? 누가 누가 두 두 번 썼어? 네 아무튼 제가 졌습니다 아 까비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마그라두 님네 포비님께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다 준비되셨죠 준비 오케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두더지 올라와 자 일단은 형거님께서 한줄 올라왔지만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잡은거 무효에요 이건 무효에요 살았거기 때문에 네 포비님 1킬 빼겠습니다 자 마그라두님 잡았고 와 마그라두님 계속해서 잘 잡아내고 있어요 와 완전 잘잡아요 와 와 와 새로운 에이스인데 이거? 와 완전 잘해 뭐야 와 에임에 저거 킨거 아니야? 어어 설마 이번에도 아 이번에는 포비님이 먹었습니다 와 이번에는 포비님 계속 와 또 마그라두님이 어 이거 설마 어 어 어 어 슈퍼웨어리 두더지 와 슈퍼웨어리 두더지 아무도 못잡았습니다 자 마그라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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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내가 화면 볼때마다 왜 못잡아내냐 어허 안 볼때마다 잘잡는데 자 포비님 시점이구요 두더지 올라와주세요 끝났나요? 두더지 끝났어요? 아 끝났네요 와 이거 딱 봐도 안 봐도 마그라두님이 이겼습니다 와 자 여러분 대만의 결승전은 3판 2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유님께서 일단은 결승전 올라오셨구요 그 다음 마그라두님 준비를 중이십니다 자 양쪽 다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올라와주세요 두더지 갑니다 자 첫번째 두더지는 누가 잡아낼것이 두유님께서 잡아내셨습니다 자 두번째 두더지는 과연 누가 잡아낼것인지 와 마그라두님이 와 이거 좀 비슷해요 양쪽 다 비슷하게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와 잘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자 두더지 올라오세요 잡아 잡아 잡았어요 와 다음 두유님 와 야 비슷비슷해 완전 비슷해 이거 몰라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와 두유님 되게 잘 쏘는데 오늘 와 자 두유님 또 키를 와 또 두유님 와 와 자 끝났습니다 자 이거 안 봐도 두유님이 이겼겠죠 와 자 여러분들 현재 두유님께서 1승 챙겨주신 상태구요 두번째 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유님이 이기면 끝나요 갑니다 하나 더 해서 출발 자 두유님 과연 와 두유님 완전 잘하는데 오늘 와 미쳤는데 뭐야 와 와 와 두유님 이거 뭐해요 진짜 와 너무 쉽네요 와 올킬하게 했는데 진짜 와 두유님 대박인데요 아 자 막으라는 시점은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막으라는 시점 아 와 와 드디어 1킬했어요 드디어 1킬 와 이거 끝났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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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마지막 네 양보해줬네요 네 양보해줬네요 네 양보해줬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게임 우승자는 두유님으로 와우 끝난치도록 하겠습니다 야하 가슴스테마다 보내 주셔서 나의 까발라 카스테트 채널 드릴게요 그럼 안녕 안녕 와 와 잘 쏜다진다 얘 헤헤 헤헤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